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스노우라고 플랜카드 나와있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도 스노우하고 같이 개인 관심도 있었고 또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협의도 하고 자리를 많이 갖게 됐는데 최근에 트위터나 미투데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사람들하고 스노우 얘기를 많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더의 강의가 EBS에서 나오고 있죠.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한 번씩 꼭 기다렸다 챙겨보기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사실 이미 상당한 시간 전에 스노우 사이트에서 지금 12강으로 편집돼서 12번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올라있었고, 그걸 아이튠즈 같은 데서도 그냥 다운받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노우 사이트에서 볼 때의 장점은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다 일일이 번역을 해서 한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올려놨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일어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 스크립트를 원하는 분은 거기서 열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상당히 유용한 정보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서 제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스노우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EBS 요즘 텔레비전 할 때마다 트위터나 미투데이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강의 동영상을 많이 갖고 또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같이 좀 더 쉽게 그런 동영상을 소개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지식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또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강의 그 자리도 사실은 원래 지식인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중에 좀 와서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디하는 그런 에코시스템 TF라고 좀 이제 그런 고민하는 부서에서 일하는데 오늘 우리 네이버에서 지식활동대라고 해서 지식인이 또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요. 오늘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몇 가지 그래서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 파워포인트 외에 원래 프레지로 저도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임종수 탄사님 아까 프레지로 잘 전을 해주셨는데 노지훈님이라고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있는 분이 프레지에 대해서 제대로 또 말씀을 해줄 건데 그 앞서서 프레지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왠지 민망할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로 그냥 했습니다. 제가 같이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지식이드라는 것은 워낙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거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식인을 둘러싸고 오늘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뭐 좀 오픈된 공유하는 지식 그리고 함께 뭔가 추구하는가에 있어서 지식이 또 한 추구로서 상당히 어떤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과 고민을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좀 했던 분인데요.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죠? 컴퓨터를 두 개나 쓰시는 거 보면 연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 헤비 유저의 느낌이 좀 나죠. 지식인을 얘기하게 돼서 먼저 지식인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분을 그랬는데 이분의 이름은요. 온라인상에서 이자레스36R님이에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으시겠는데 이분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은 지식인에서 가장 높은 단계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58대 명예지식인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명예지식인이 110명인가 111명 이렇게 됩니다. 명예지식인은 이를테면 LPGA에서 박세리가 명예진담 들어가듯이 실제로 그 안에 활동 내용을 따져보면요. 그 정도의 상당한 노력이랄까 아니면 열정? 그런 걸 갖지 않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사실 단계이긴 합니다. 이 지식인의 세계에서 볼 때 태양신은 정말 태양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여기 분야를 보면 윈도우,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돼 있는데 이따 뒤에 조금 나오겠지만 컴퓨터 하다가 조금 문제 생겼을 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뒤에 내용을 먼저 보시고 여기 이것도 보시면 2005년 4월 10일부터 답변을 달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벌써 그러면 5년 넘어서 6년째 적어들고 있는 거죠. 이분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 조금 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젊은 어떤 컴퓨터의 이해도가 높은 아까 우리 유주한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미마 이렇게 막 그냥 얘기도 막 하는데 답변을 할 때 이분이 이렇게 해요. 많이들 보셨죠? 이렇게 만들어서 답변 써서 올려보신 적 있는 분 거의 없구나. 거의 가 아니라 한번도 안 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지식인 같은데 들어가서 도대체 질문하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급하기도 하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근데 답변하는 사람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이분하고 인터뷰하기 전에도 태영신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하고 어떻게 살길래 앞에 보셨지만 답변 개수가 몇천 건 단위가 아니에요. 만 건을 넘어가거든요. 이 답변 하나 쓰는데 이렇게 쓰려면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이거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는 거랑 거의 동일한 정도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시간이 모자란다.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답변 달기 귀찮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내가 시간이 바쁘고 힘들면 근데 이분은 오히려 열정이 강해서 시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 작성하는데 두세 시간 걸린다는 거죠. 이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복장이 좀 특이하죠? 이분의 직업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예요. 서울에서 포항을 오가면서 운전을 하시고요. 대기 포항에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했어요. 아니, 피곤하고 힘드실 거잖아요. 운전 한 번 하고 포항 집에 가시면 밤늦게 들어간대요. 심지어 제가 1시 2시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거의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여기에 늘 투자를 하셨대요. 당연히 또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도대체 지식인의 답변을 하기 시작한 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뭔가 그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해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컴퓨터 이런 걸 전공한 분도 아니고요. 잘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90, 한 5, 6년 넘어갈 때 MS-DOS라고 도스 시절에 컴퓨터가 돌아갈 시절에 그 컴퓨터를 우연히 접하게 됐대요. 알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접어두는데 갑자기 이게 그래픽 기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 명령어 기반으로 할 때는 관심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고 좀 재밌겠다, 독특하다 이렇게 정도 해서 그래픽 기반으로 넘어갔는데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취미삼아 관심이 있으니까 책도 가져보고 이렇게 학원도 가보고 공부를 독학으로 하셨대요. 오늘 아까 유주한 분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이분이 더 어울리기도 했는데 공부를 그렇게 독학으로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서 남는 여유 시간과 어떤 열정 이런 것들 이쪽에 많이 쏟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인터넷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쓰다가 누군가 게시판을 어딘가를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이거 어떡하죠? 갑자기 윈도우가 파란색만 뜨고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뭐라든지 이런저런 글을 사람이 올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가 보다 하다가 너무 간단한데 이거 이렇게만 조치를 하면 되는데 라는 걸 아니까 답변을 써줬대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다시 써줬는데 고맙다는 게 절절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완전히 해결이 잘 됐다고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기분이 뿌듯한 그 기분 자체가 막 뭐랄까 이렇게 그 쭉 끌어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느끼며 다 남다른 어떤 특이한 경험을 내가 그때 했다. 그래서 아 이거구나.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발견했다. 그런 느낌을 갖고 그때부터 찾아다녔대요. 질문을 누가 어떻게 좀 한 게 없나.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보고 2005년 4월 10일부터 답변을 많이 하시게 됐고요. 태양신까지 대신까지 이런 게 없나요. 이거는 아마 소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딱 보시기에도 앙삼블 연주회죠. 연주하는 장면이고 보니까 나이는 어려 보이죠. 지금 사실 소리 되게 멋있게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하시고 그 자세히 보시면 조금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사람들이 좀 달라 보이죠. 네. 명인들이에요. 한빛 명학교라는 명학교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고요. 여기 이제 지휘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이제 거기 한빛 명학교에 있는 선생님이신데 김용복이라는 이제 선생님이시고요. 여기 왼쪽에 나오지만 이분은 이제 그 지식인의 서비스 내에서 이제 지식활동제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오늘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그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지식 저 그 후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여기 나오는 이걸 이제 장말하셔서 이렇게 한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맨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좀 어떤 꿈을 심어주고 싶은데 할 게 좀 없고 왜 그런 사례를 아시죠. 이런 얘기가 안 나는데 미국에서도 음악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역 자체의 분위기가 또 달라지 학교 단위가 아니라 달라지는 케이스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는 이야기도 최근에 있기도 한데 실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는 셈이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런 컨텐츠를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답변을 또 하시는데 그런 관심있고 수요가 있는 분들한테 답변하는 것들이 이제 효용이랄까요 효과 힘 이런 것들이 정말 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지식 그인 분들을 좀 소개를 예시로 몇 분 드린 건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상당히 이제 많으신 거고 이분들이 보면 그 평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생산하는 컨텐츠 양이 아주 많죠. 그래서 채택률 자체도 상당히 높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지식이란 플랫폼이 이제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사실 합의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지만 만약에 그게 답변이 응대가 안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두 번 해보다가 누구든지 다 떠나가겠죠. 안 할텐데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은 열정을 갖고 계속 답변을 하고 소통을 하는 분들에게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히 지식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2002년부터 이제 오픈이 돼서 2003년 4년 5년 넘어오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들을 계속 띄우면서 지식인 서비스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파란색과 빨간색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파란색 전문가 답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식인 서비스 오른쪽에 이걸 보셔도 알지만 성장세는 상당히 빠르게 잘 많은 것들이 늘어나지만 양재 양재가 음재가 있듯이 문제가 생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의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지식인 서비스 플랫폼 자체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생각하자면 사람들의 주목 아이보를 이용해서 산업적인 이해를 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스팸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뷰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지식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도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만약에 질문을 하고 들어가는데 아니면 내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받더니 아예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전혀 효용성이 없는 아니면 상업적인 컨텐츠 쌓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답변 카테고리 비해 하나가 의학정보 관련이 된 겁니다. 민속 여법으로 막 얘기를 해요. 애가 밤에 열이 나서 얼굴 빨개지고 힘든데 급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 그럴 때는요 뭐 그냥 얼음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든지 뭘 먹여 보세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관련된 질의응답에 있어서 신뢰가 되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 플랫폼에서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것이 전문가답니다. 그래서 의학정보에서 의사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분들 법률정보 같은 것 노후 사문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외에 지식 파트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기업체들도 참여를 합니다. 이를테면 주유소 GS 칼텍스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항공사가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궁금한 것이 상업적인 컨텐츠 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답변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선의의 사람들이 다른 답변자가 좋은 프로그램 있어요. 아니면 요즘 개들이 마케팅 세일즈를 하던데요. 이런 이벤트에 도전해보면 좋을 건데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도 사실 그 컨텐츠를 다른 질문자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질문과 답변을 가장한 아주 고도의 상업적인 행위로 밖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신뢰할 만한 카운터 파트가 직접 얘기하면 되죠. 자기를 밝히고 그 회사가 그런 식으로 지식 파트너 프로그램을 요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흘러가고 있구요. 이 지금 답의 db 수가 현재랑 2억 7천만 건 정보 같고 이륙은 이렇습니다. 현재 1pb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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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 200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구요. 여기서 잠깐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우리가 늘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구분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보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사건 현상 사물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했을 때 처음에 일단 그걸 기술하면 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걸 처리하면서 좀 가공을 하면 가치를 자기가 관점이라도 가치가 부여될 때 정보가 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조직화 하면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체화됐을 때 체륙한 그런 것은 지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식 서비스라는 것은 이 플랫폼 에서 과연 우리가 앞에 지식 이라는 나를 달고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역효과를 할까요 뭐 소위 용무 경우도 생기죠 지식 이라고 하는데 막상 가벼 그게 그렇게 지식 진짜 많아 약간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특히 위키피디아를 대비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잠깐 위키피디아를 살펴보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식 이라는 것에 넘어가 천사에서 볼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정보 지식 지혜 다양한 카테고리가 그리고 그것이 파이어라키를 갖고 만나기보다는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병열적으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지금 위키피디아 자체는 글로벌하게 볼 때 계속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성장 행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 10년이 됐잖아요. 1월 15일 맞아서 2001년 1월에 처음 런칭을 했죠. 그리고 한국어판이 지금 21위 수준인데 여기 보시면 3개 정도의 영문판 프랑스판 독일어판이 DB가 100만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있는게 1700만 건 정도 DB를 가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어판은 활성화가 많이 덜 되는 편이라고 얘기하시게 15만건 정도 인데요. 그래서 비전으로 보면 총체적인 지식에 보고 누구랑 편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고 사이트의 UB 기준으로 보면 컴스크 데이터 통해서 봤을 때 세계 5위 에서 조금 밀릴 때는 7위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은 UB를 자랑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기부금 방식을 계속 일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인터뷰에서 보면 글로벌하게 계속 확장하는 부분 많은 언어 품질을 높이겠다 고도화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지식 내에서도 그런 고민은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표정 방식인데 많이 컨텐츠가 쌓이다 보니까 새로운 표정 가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정체성 이런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2년 전 인가요? 지미엘스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위키피디아 전체의 비전에 있어서 위키더하기 유니벌시티 개념으로 해서 실제 사이트가 벌써 위키벌시티라고 만들어져 있기도 하죠.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강의 교육과 영동에서 비전을 좀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좀 보면 이전에 백과사전과 위키디아를 원래 비교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브리테니커가 온라인으로 넘어왔지만 사실 좀 뒤늦었고요. 2001년 기점으로 위키디아가 나왔을 때 온라인상에 있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M이나 야후가 백과사전 유예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넘어가는데 2002년에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환경상 위키디아가 더 빨랐죠. 그래서 위키디아가 더 뭐랄까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활성화되는데 많이 도움되는 환경이었던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작동 단위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번 저희가 사실 네이버하고 서울 때 같이 공동수업을 한 두 학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 다루기로 하니까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서 포터의 이해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의 개발을 하면서 이걸 정리했던 자료인데 백과사전은 어떤 표지어 방식, 그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지만 지금 지식인 서비스는 그 개념 외에도 절차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경험 이런 것은 오히려 지혜와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작성 주체에서는 백과사전하고 대별해서 비슷한 개념인데 다만 표절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필터링이 상당히 또 중요한 방식이 있는 것 같고요. 신뢰성을 구현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표절 방식이 되면 당연히 정답이 하나죠. 그 키워드로 컨텐츠를 뚫고 들어가니까요. 다만 여기서 조금 또 양면이 있을 텐데요. 지식인의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의 또 긍정적인 포인트였던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또 있었죠. 실제로 뭐 그 약간 댓글 게시판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있는데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족발람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전에 모르시나요? 연말에 뭐 그 글을 온라인에서 썼는데 자기가 족발을 시키고 싶은데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질을 바꿔서 지금 할 수가 없었고 인터넷만 되고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실제로 그게 족발이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매달을 보기로 했었죠. 그리고 지식인 내에서는 내가 TV를 보다가 어떤 좋은 음악이 있는데 근데 내가 계속 좀 듣고 싶은데 그 음악이 뭔지 제목 같은 걸 몰라서 뭐 딴따딴 이것만 써서 그냥 그죠? 올렸는데 어 그걸 답변을 했죠. 그래서 그 가사까지 해서 답변을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어떤 커뮤니티적인 일종의 놀이문화적인 성격도 사실 가미되어 있는 것도 같아요. 정보랄까 뭐 지식을 매개로 하기로 하지만 약간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지식을 놓고 봤을 때 왜 여기는 좀 더 정제된 콘텐츠가 많은데 여기는 좀 정제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동일한 자태로 놓고 보기 보다는 좀 이런 특징과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라는 곳에서의 지식인이라는 서비스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전문 정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할 때의 지식 특히 여기가 이제 학술 검색 API 최근에 오픈하게 되는데 한 4개 대학은 이제 오픈을 벌써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좀 정제된 전문화된 콘텐츠를 사실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 이것이 좀 한 카테고리라고 하면 오픈 캐스트나 지식인 이런 쪽으로 가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용으로 그런 정보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포털에서 좀 진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최근에 디자인 스튜디오도 출시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나 아니면 또 오픈 API 이런 형태로 좀 기술 자산들을 또 공개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직접 콘텐츠를 좀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이버 캐스트 같은 것도 있고 네이버랩도 있고 여기 나오는 놀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뉴미디어 환경에 조금 더 특화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으로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맥락 같은 걸 좀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 빨간색을 두른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또 서비스 형태로 또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포털로서 이제 네이버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인이 상당히 그 중심적인 플랫폼으로서 가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뭐 이야기 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한때 어떤 재미난 자리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 포털이 요즘 같으면 온라인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퍼블릭 스트리스로 좀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게 여기 나오지만 뭐 아까 아보라 통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 광장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상당히 큰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목도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광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동거리를 지나면서 요즘 패션 트렌드가 어떤지 아니면 사람들 어디고 다니는 그 어떤 맥락이랄까요? 그런 걸 우리가 저절로 많은 걸 익히게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써 포털이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문으로 그런 이야기를 주시기로 했는데 요즘 SNS 시대로 가면서 보면 다시 연결의 방식들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제 뭐 뭐랄까요? 하나의 허브로서 포털이 거기서 주도해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오르지는데 그게 보완적으로 좀 다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마무리로 지식인 그래서 서비스가 어떤 이런 배경을 위해서 계속 좀 더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잘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그 장점을 계속 잘 살려야 될 것 같고 문제 있는 부분은 이제 해소를 좀 해야 되는데 딴 것보다 지식이 있는 강점은 다양한 눈높이 내가 정말 누구도 이런 걸 온라인에서 어디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 키워드나 질문을 갖고 들어갔을 때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하고 비슷한 눈높이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롱테일적인 부분에서의 강점 이것은 계속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즉시성은 이게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때그때 이제 정보의 니즈가 우리가 늘 궁금한 거를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즉시성이 좀 더 이제 강화는 필요한데 더불어서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 양쪽이 다 커버는 가능은 알 것 같지만요. 아까 나온 또 스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뢰 기반 강화하는 거는 계속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모바일 기반의 강화가 또 이런 측면에서 아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지 즉시성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모바일 기반에서 지식인 서비스를 이제 접목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해서 모바일 지식인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미투데이 같은 데에서도 지식인 서비스를 접목해서 이제 또 Q&A를 받기도 하고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뭐랄까요 신뢰도를 높이고 그 노력을 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